양 많다, 양 많다, 양 많다, 양 많다. 흘러나오는 거 잘 받으세요. 잘 받으셔야 돼요. 넘쳐요, 넘쳐, 넘쳐. 보세요. 도톰하지, 어떤 거 하지 마세요. 그리고 빨판이 이렇게 깨끗이 세척. 사실 낙지 같은 거 빨판 세척하기 너무 힘들잖아요. 이런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. 이 상태 이대로 어떻게? 넣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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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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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채 넣고, 소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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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입니다. 소스 다운드려요. 넣고. 넣고. 이대로 달달달달 볶아주면 끝. 요리가 어렵지 않아요. 요즘 친구분이 또 물어보지 않으시죠? 우리 원우 씨 친구분이 어떻게 먹는 거냐고.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해 먹는 줄 알아요. 알아요. 근데 친구가 좀 귀찮게 전화가 자주 오는데 왜 전화가 오냐. 왜 전화가 와요, 친구한테. 같이 한잔하자고. 같이 한잔하자고. 아, 이거랑 한잔하자고. 같이 먹자고. 아, 기가 막히죠. 자, 이 모습이 이렇게 변합니다. 기다려주세요. 근데 낙지가요, 정말 변화가 변화무쌍하네요. 변화무쌍하네요. 뭐 전골이든 무침이든 낙지전, 계란찜에도 넣었을 거에요. 향도 좋고, 전골도 좋고. 그리고 매장 가면 이렇게 덮밥 많이 드시잖아요. 보통 낙지가 좀 아쉬워서 양념으로 덮어드셨다면 낙지 충분히 덮어드리겠습니다. 낙지 충분히 덮어드리겠습니다. 왔어요, 왔어. 그리고 별밑은 또 라면. 라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도 맛있어. 저는 라면이... 드릴게요, 드릴게요, 드릴게요. 면사리. 면사리. 끝났어, 끝났어 오늘. 근데 일단 낙지, 유정낙지 하면 기본이 흰밥이죠. 흰밥에 김가루에 콩나물. 아, 이거 매장 가면 매장. 어머, 이 낙지가 왜 이렇게 크대. 저는 이런 왕건이가 올라오는 게 너무 좋아요. 이거 보세요. 이거 크기 봐요. 잡수고 계세요, 저는 배달 좀 다녀오겠습니다. 어머니 기다리셨어. 우유, 우유, 저는. 드세요, 드세요, 드세요. 아, 이거는 정말 씹어봐야 돼. 저 끝으로. 저 어머님들이 젓가락을 들고 오셨대요, 오늘. 젓가락을 들고 오셨대요, 오늘. 젓가락을 들고 오셨대요. 어머니들 핸드백에 이제 젓가락 갖고 다니고. 어때요, 맛있죠? 똑같죠? 똑같죠? 매장하고 똑같죠? 똑같아요. 저는 이 크기가 여러분들 정말 씹을수록 기분 좋은 크기예요. 맞아요. 푸짐하잖아요. 어머, 어머, 깜짝 놀랐어. 카메라도 놀라서 도망가자. 아니, 어떤 걸 집어도 이렇게 도톰해요. 이거, 이거 문허, 낙지입니다, 낙지. 너무 맛있어. 어머머머머머머머. 진짜 꿉다. 맛있다. 사실 우리가 제품을 받았을 때, 실물하고 그게 다른 게 오면 얼마나 속상합니다. 속상하죠. 속은 기분이 되고. 근데, 그대로를 보내드린다는 거. 그대로를 보내드리죠. 우리 어머님들 뭐 오늘 낙지 드시러 오셨어요, 지금. 양념이 뭐 먹고 지금 낙지 드시러. 양념이 남잖아요? 네. 버리지 마세요. 버리지. 찬밥 넣으시고 치즈 올려주세요 치즈 올려서 치즈 올려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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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올렸어 아니 이거는 진짜 아이들도 정말 좋아하겠다 그럼요 매운 거를 좀 이제 중화시켜 주잖아요 중화시켜 주죠 치즈가 같이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 이따가 잡수러 오세요 낙지의 그 빨판이 빨판 사이사이에 치즈가 들어가 있어요 치즈가 그러니까 매우려고 하는데 치즈가 한번 감싸줘 더 깊은 속에는 양념이 배어있어서 씹을수록 양념이 이렇게 툭툭 터지는 그런 느낌이에요